소리가 커지다 군중의 환호성이 더 커졌습니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음악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논쟁 중에 더 커졌습니다 나이가 들다 나이가 들면서 종종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많이 여행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식물 재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서 식물을 재배합니다 그는 씨앗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접근 권한을 가지다 학생들은 도서관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건강 혜택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건강 혜택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발작을 겪다 발작을 겪다 그녀는 천식 발작을 겪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공황 발작을 겪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공황 발작을 겪었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어지럼증 발작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 접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